턴이 완전히 힙합에서 8분 넘게 지르기 턴이 완전히 짜자자자 힙합에서 8분 넘게 지르기 힙합에서 8분 넘게 지르기 이렇게ctory 알아듣게 사람 사랑사랑사랑 꽃살이오 꽃살 꽃을 사시오 꽃을 사랑 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의 꽃이로 보며 샬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샬랄랄랄랄 어적일반밤에 돌아가자고 오늘 팀원들 간의 합은 다들 어떠셨나요? 팀원이요? 오늘 저희 셋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팀원 아니고요. 네 한 시간 정도. 네 계속 풀로서 저희가 하는데. 아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팀원이 있었으니까. 이제 친해지려고요. 노래 이번에 새로 만드신 거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 좋게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너무 노래? 하이파이 찍어 오세요. 진짜로? 너무 노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요? 네. 나갔다 올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누나의 찰떡곡이었어요. 가이드 보내줬을 때 누나 개인 솔로곡 마냥 이게 나와가지고. 같이 들었을 때 좋아해요. 너무 좋았어. 아아아아앙 하는지 모르고 나는 더 돌려가지고 아아아아 이렇게 돌렸는데. 상관없게 돌렸는데. 네 와가지고 욕먹었어요.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앞그릇이 뒷그릇이. 아니 근데 들었을 때는 아아아아 하고 돌려가지고 아아 이렇게.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작은 나무가 저러다 보이네. 아으아 하늘과 다리. 또 보이네. 또 보이네. 감사합니다.